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강정숙 부회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강정숙 수석 부회장 기간은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산학원인 대학노래제도자협회 3기 직위로 임명되었기에 이증서를 기부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학노래제도자협회 회장 나효성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숙 수석 부회장님은 회화화라는 노래로 이렇게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작사가 그다음에 노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아주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임명장 김경자 수석 부회장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박정숙 수석 부회장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김경자 수석 부회장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저 좀 주목해주세요 슈가일씨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초대에 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슈가일 가수를 제가 소개할 때 손, 발, 입, 머리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임명장, 장정인, 기획이사, 내용은 정권 동료입니다 임명장, 김의장, 기획이사, 내용은 정권 동료입니다 멋진 가수, 문영우 위원입니다 나를 사랑한 여자, 나를 사랑한 여자를 찾아 떠나는 멋진 노래입니다 이현상 가수를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탈레벨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박수 네, 임명장, 문영우 위원 귀하는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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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박정환 노래 댄스 지도자 위원장 귀하는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프로 댄스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장양민, 총무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박수 네, 개혜경 총무 좀 해주세요 임명장, 개혜경, 편집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도로합니다 2018년 1월 1일 사단법인 대학노래지도자협의 회장, 나, 유호선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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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ag, 교육이사 내용은 정과 동일입니다 박수 박수 네, 박수 네, 화윤정 이사님 준비해주세요 임명장, 허윤정, 기획이사 박수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춘혜 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춘혜 기획이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이춘혜 기획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상기지기로 임명되어 대의 증서를 개부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영성 이춘혜 이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이춘혜 기획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의 상기지기로 임명되어 대의 증서를 개부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이오성 이춘혜 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규, 노효선, 박경수, 박주혜, 박정혜, 배현정, 한인택 신임 이사님 모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환 이사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홍보이사 강신규,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상기지기로 임명되어 대의 증서를 개부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이오성 박정혜, 박주혜, 신임 이사님 모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주혜 홍보이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박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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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배현정 홍보이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한인택 기획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장성환 홍보이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을 해주세요. 임명장 박제현, 박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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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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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혜. 박정혜, 박정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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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